주의 길을 열어가는 권세 주의 길을 열어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있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어있다 하늘에서 매어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내가 묶어놓은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셨대요 단지 날 인도할 뿐이에요 닫으시고 여시고 닫으시고 여시고 세우시고 낮추시고 주시고 거두시며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으로 쓰시는 것 뿐이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요 막혀진 영역은 없습니다 북한도 열려있습니다 이슬람도 열려있습니다 단지 내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는요 다 있어요 그럼 전체적인 주님과 내가 오늘 온전히 연합을 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것이 내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중국의 형제를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탈북자 형제들을 보게 돼요 주님 안에 있는 조선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안 해도 돼요 그럼 내가 할 역할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나는 중국을 돕는 것이구나 조선족을 돕는 것이구나 탈북자를 돕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보고 북한 들어오지 말래요 알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네가 들어가서 할 일 없어 알겠습니다 여러분 막힌 담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열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마음껏 열어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주신 것은요 정체성과 요동치 않은 신분과 음부의 권세를 능가하는 나라와 주의 길을 열어가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는 내가 너에게 신분과 나라와 열쇠를 주는데 내가 먼저 가야 돼 내가 먼저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왜 참 이런 말씀을 왜 하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요동치 않은 신분을 너희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음부의 권세를 능가하는 나라를 허락해 주겠다 주의 길을 열어가는 열쇠를 허락해 주겠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그런데 내가 먼저 십자가로 가야 되겠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레위기서 16장 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어떠한 내용에 근거한 주님의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양이라는 양이 등장합니다 아사셀 양이 뭐죠?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그 양이에요 그 아사셀 양은요 에즈라는 단어와 아사얼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에즈라는 단어는요 염소 혹은 양이라는 뜻이고요 그 아사얼이라는 것은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것은요 보냄을 받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즉 레위기서 16장에 나오는 그 양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장이 축복한 그 양이 결국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성 밖으로 쫓겨나서 광야로 나아가는 그 양의 역할이에요 그럼 아사셀 양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서 광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양이 우리의 성읍에서 멀리 멀리 떠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저렇게 멀리 도만해 주시는구나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그 양이 성에서 쫓겨나서 멀리 멀리 혼자서 그 땅을 디디며 먼 곳으로 발걸음으로 옮길 때 아브라함의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가 딛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럼 아사셀 양이 광야로 나가면서 딛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회복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사셀 양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요동치 않은 신분을 허락해 주겠고 내가 너에게 음부의 권사가 능가하지 못하는 나라를 허락해 주겠고 다 열려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는 특권, 열쇠를 허락해 주겠다 그런데 내가 먼저 십자가로 가야 돼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는 무덤으로 들어가야 되고 무덤에서 음부로 내려가야 되고 음부에서 하늘로 올라가야 돼 바로 내가 아사셀 양이야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라는 뜻입니까? 저분이 우리 아사셀 양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디까지 가셨죠? He came from heaven to earth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무덤에서 음부로 음부에서 부활하시고 땅에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디드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회복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졌어요 그 부분이 일본어 사도신경에는 그 부분이 아직도 포함이 돼 있어요 주지카니츠게라레 신이대 호무라레 야미니 구다리 미카메니 신이노우지요리 요미가이리 데니노버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말로는 어떻게 됐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살아나져버렸어요 왜 이 부분이 빠졌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학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일본어 사도신경에는 아직도 오리지널로 담겨져 있어요 그 부분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음부로까지 내려가시지 않으면 음부는 회복된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사셀 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땅에서 십자가로 무덤으로 음부로 땅으로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주님께서 디디셨던 모든 땅이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로 가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가서 내가 회복을 시켜야 돼 내가 밟는 모든 영역이 다시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올 거야 그래서 나는 음부까지 가서 음부도 내가 정복하고 온다 난 이제 가야 돼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다나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즉 나로 하여금 열려진 영역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그분과 연합하지 못해서 굉장히 편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목마름과 혼란과 능력을 잃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은요 결국 사람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일이 나에게는 장애물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잠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일의 첫 번째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 나라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통치 영역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내가 그래서 음부까지 내려가야 돼 그런데 베드로는 관심이 거기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내 민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 로마, 저 제국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은 큰일 납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셔야지 어디를 가십니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를 회복시켜야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베드로의 잘못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범하고 있는 똑같은 잘못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애국심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리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드리겠습니다 남북통일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북한에 정말 힘들어하는 그 형제 자매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우선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우리 수백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오늘도 그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됩니다 믿음 지킬 사람들은 그 안에서 더 달구어지고 믿음 지키고 있고 두 번째는요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유대인이 돌아가고 이방인이 회복돼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주 만물 회복시키시고 천하만민 구원시키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는요 600만 명의 유대인도 대학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야지 유대인들이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좀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내가 어떠한 애국심 때문에 어떠한 내 마음에 어떠한 내 나라와 내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내가 단정짓고 오늘 달려가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하나님과 이 부분밖에 연합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그 나라가 그 의리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이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는 납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이것만이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내 뜻을 하나님 뜻이 분명히 이걸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달려가기 시작한다면요 만약에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응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참 우리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왔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역해왔나 참 공허할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 내가 정말 쓸 수 있는 한정된 이 사역의 기회를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판단해 볼 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해 주실 줄 확실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일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잘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 방법에 대한 요령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절대로 예수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군대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 제국하고 맞서서 싸워야지 무슨 십자가하고 무슨 죽음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음부로 내려갈 수가 없어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 음부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회복될 수 없단다 그래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방법은요 오늘도 충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도 희생입니다 누군지 살고자 하면 그 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군지 죽고자 하면 그 생명을 살린대요 여러분 오늘 어떠한 방법을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방법은 충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희생이지 충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참 이것을 느끼게 된 것은 참 저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느끼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의 어머니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시긴 하셨지만 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람이 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는요 한순간 일어난 현실이에요 그렇죠? 단번에 일어난 현실입니다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것 그러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문제는요 그 노예의 근성을 벗기까지는 40년이 걸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야쿠자에서부터 정말 다 정리하고 나도 예수님 영접합니다 하므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요 한순간 일어난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그 옛날에 쌓였던 그 야쿠자의 모든 근성을 벗기까지는요 30년 이상이 걸리시더라고요 특별히 그 30년 가운데 저와 제 여동생을 향한 핍박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할 때 굉장히 싫어하셨었어요 사관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셨습니다 왜냐? 군인대학교 뭐 하려고 그래도 갔어요 신대원은 들어가겠습니다 목사하지 말고 다른 거 해라 근데 처음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선교사로 나가니까 그때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를 이제 곤면을 해주세요 나이가 이 정도 들었고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그럼 부모님 모셔야지 무슨 지금 배낭 하나 메고서 중국으로 나가려고 하냐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데 같이 져준 사람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collateral damage 십자가는 분명히 내가 지는데 나 때문에 부모님이 함께 지시는 거더라고요 십자가는 언제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지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꼭 다른 사람이 대신 져셨어요 시몬 혼자 질 때는 나 혼자 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collateral damage 옆에 메아리 쳐서 그 십자가의 아픔이 메아리 쳐서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보면 그걸 느껴요 분명히 선교사님이 부름을 받았는데 자녀들이 함께 십자가 지고 있어요 분명히 목사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사모님까지 특별히 처음부터 목사님하고 결혼한 분들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중간에 남편분이 소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사모님하고 아이들까지 우리 아빠 목사 됐는데 같이 갔어 선교지로 나가는 것은 전대 아들을 잃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은 부모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희생을 그분들이 치르는 것이 당연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분들이 희생을 치르게 하는 제가 미안해야 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어버린 것은 난데 나에게 기대를 걸었던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사탄한 걸로 가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희생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제 어머니께 하셨던 말 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에 중학교랑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즉각적으로 인한 현상이 제 여동생도 저보다 3살 밑에인데 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럼 전 중학교랑은 여동생 초등학교 4학년 일찍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정말 기다려져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인한 현상이 무엇이냐 수요일은 수요일에 금요일은 금요일에 철야 주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 어린이 예배 어린이 예배는 교사로 선밉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고 예배 대예배 오후에 2시에 일본어 예배 저녁 7시에 저녁 예배 다 드려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된 저는 그대로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 여자의 제 여동생이 교회를 그토록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여동생을 굉장히 심하게 혼내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 불평을 하세요 여화 중인이냐 혼자 가지 왜 애들을 데리고 그렇게 교회를 가냐 제 아버지 굉장히 일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굉장히 일찍 주무시고 감정도 절제하시고 내일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좋지만 좀 덜하고 그게 굉장히 일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때로는 장애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도 절제해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뭐 그렇게까지 가냐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됐지 애들이 그런데 인간의 방법은 뭐죠? 하나님 아빠를 무너뜨려 내려주시옵고 핍박하는 아빠를 하나님 당분간 못하도록 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저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미안하더라고요 아버지께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신 말이 있어요 아빠는 당연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브레이크 역할이야 여호와께서 재우신 구역의 아름답도다 아빠가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가 이제는 선택을 하게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일을 하실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더 큰 희생을 치르기로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희생을 치르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갑니다 그럼 금요일 끝나면 프라이데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와요 야 우리 맥도날드 가자 우리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그때부터 희생이 시작돼요 집에 가야 돼 학교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와요 집으로 달려오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셨던 저희 아버지 이제 일터 그 회사에 가셔서 가서 이제 아버지 이제 금요일 날 문 닫기 전에 제가 다 청소기 밀어드립니다 청소기 밀어드리고 창문 닦아드리고 쓰레기 비워드리고 그럼 여동생은 집에서 집 청소해요 다 집 청소하고 창문 닦고 머프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럼 그 사이에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돕다가 장보러 가세요 장보러 가시면 일주일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러 장보러 가세요 그럼 제가 아버지 다 도와드리고 집으로 올라올 때쯤 되면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천천히 하시고 올라오십시오 하고 제가 먼저 올라가요 그럼 여동생이 거의 청소 다 마치고 있어요 그럼 여동생 제가 다 마무리하는 거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면 어머니께서 돌아오세요 일주일에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어머니께서 요리를 하세요 그럼 그 사이에 여동생과 저는 아버지께 편지를 씁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아버지이신지 편지를 쓰세요 그럼 아버지 들어오시기 전에 어머니께서 이불을 깔아놓으세요 그리고 초피워놓고 아버지 일 마치시고 돌아오면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려요 그리고 아버지 TV 보는 사이에 같이 옆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씻으시고 주무시러 돌아오면 같이 방에 따라 돌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누우시면 이불을 덮어드려요 그리고 편지를 읽어드려요 편지 읽어드리고 어머니와 저와 여동생이 손잡고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 조그만 불 꺼드리고 문 닫아드리고 나와요 근데 아직 교회 안갑니다 뭐냐 아버지께서 완전히 주무실 때까지 우리가 급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버지께 부담되기 때문에 완전히 주무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분명히 이제는 주무셨다 어머니께서 자 이제 가자 그럼 조용히 문 열고 나와서 교회를 가요 그럼 철회하에 뵈기 때문에 한 3시 정도까지 있죠 새벽 3시에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토요일날 낮잠 안잡니다 왜냐 철회를 한 건 낮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새벽 3시에 자면 새벽 6시, 7시에 그대로 일어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그 세월을 그 생활을요 한 5년을 한 것 같아요 5년을 하니까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아버지로 이렇게 변해오시는 그러한 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십자가를 지라고 부르신 것은 난데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지만 함께 질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십자가를 함께 지시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미안해야 하며 오히려 그분들께 우리가 덜 십자가가 무겁도록 우리가 희생을 치료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에 대한 요령 오늘 그 내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달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동기가 아닌 나의 이익을 위한 동기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What can you do for me? 주님 죽어버리면 나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희생하고 쫓아왔는데 주님 지금 돌아가시면 난 어떻게 합니까? 믿으십니까? What can you do for me?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의 생각을 생각하는 거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What can I do for you?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요 십자가 가는 거 제가 정말 뒤에서 중보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주님과 함께 갈게요 여러분 야 설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사실상 선교회에서 나가면 양쪽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일들을 본질 위에서 미리 보고 잠잠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그 나라에 일어난 현상을 보고서 분별하지는 못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하지만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예를 들겠습니다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요 1991년이었나요? 1991년 1991년 12월 25일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991년 12월 25일 날 구소련이 기근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CIS 국가들이 탄생이 되죠 카삭산,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런데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아프가니스탄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곳곳에 떡 들고 들어갔어요 빵 들고 들어갔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해체된 구소련에 들어가서 이제 빵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슬림 백브라운드였던 그 사람들이 빵 주니까 안 믿겠습니까? 빵 주세요 믿겠습니다 개종하고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 당시 미국에서 선교단체의 어떠한 보고에 의하면 이렇게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하려고 했었던 것을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NGO의 사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상품이기 때문에 본질은 아닙니다 NGO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상사태라는 영적 토양을 기준으로 세운 사역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이 비상사태라는 것이 정상화되는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정상이라는 영적 토양 속에서는요 NGO의 기준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어떻게 됐죠? 딱 20년이 지나니까 중앙아시아의 기근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슬림들이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교제를 했어요 이미 선교사님들하고 누가 선교사인지 누가 목사인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모든 나라들이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갈 때 기독교가 불법화될 때 가장 먼저 추방을 당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미 이제까지 교제해온 선교사들, 목사님들이에요 그럼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학교를 뺏고 교회를 뺏고 센터를 뺏고 병원을 뺏어요 그래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주 다스리신의 통치기준에서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을 느끼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 한 명 있으면요 이제 마음껏 선교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토양에서 선교사 한 명 있으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선교사님의 수화에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진짜 더 심한 곳으로 이란으로 갈까요? 이락으로 갈까요? 시리아로 갈까요?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정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요 선교사님이 이제는 정말 20년 동안 수고하셨으니 빠져줘야 돼요 목자를 침해 양들 입을 불이 흩어지면 이제는 복음이 드디어 더 깊숙이 가지도록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핍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복음의 확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분별되는 선교사님들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년 동안 정말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선교주로 나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센터, 병원, 학교 이제 아깝지 않게 이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건물 밖을 못 보기 때문에 이거 다 거둬가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는 떠납니다 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의 이제까지 양육했던 그분들 그 안에 본질이 있으니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들이 본질 하나 가지고 예수 생명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더 깊숙이 다른 이슬람 국가로 퍼져갈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금이 확장돼서 하고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이거 뺏기면 선교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키리키스탄 정부하고 재판을 걸어요 이거 뺏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재판 비용을 모금을 해요 5억, 10억 저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한 분께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5억, 10억 모아서 돌아가는 건 그래도 이해할 만한데 제가 정말 아는 어떤 분이 정말 힘든 가정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교 보고를 자극을 받으시고 진짜 없는 돈에 그래서 그 센터를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고아원을 찾을 수가 있다면 그래서 찾아주세요 하고 수백만 원을 그 선교사님께 전해주려고 저보고 좀 전해달래요 제가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진짜 이 돈은 잘못된 곳에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아서 선교사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이 돈, 이 헌금 다른 분들의 헌금은 참 귀하겠지만 이거 정말 피나는 그런 희생의 헌금입니다 이거 잘못된 곳에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돈을 가지고 가서 키리키스산 정부하고 맞서서 재판을 해도 어차피 그거 빼앗깁니다 이건 이슬람 국가에게 갖다주는 헌금이지 더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 희생의 헌금을 그런 곳에 쓰지 마시고 양심적으로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분노하십니다 가지고 5억을 모금해서 키리키스산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일주일 만에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다추방농에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으면 더 깊게 들어가기 싫어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알게 돼요 더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알게 됩니다 더 깊이 더 멀리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때로는 건물과 어떠한 나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장애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무너뜨려 내리세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내 눈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그만해라 네가 거기 있으면 복음이 확장되질 않아 정말 수고했다 이제 나가줘라 여러분 이제는 내 어떠한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동기로 돌아오신다면요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쓰임 안 받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두 번 다시 설교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면 설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되면요 주님 오십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누구냐 이슬람도 공산주의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장애물이 되는 건 누구냐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7년 전만 해도 기억하십니까 7년 전만 해도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문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온 세계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문이 외쳐지고 있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외치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서로 어떻게 오시냐 누구를 통해서 오시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거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요 주님의 열정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대표적인 얘가 뭐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 마음을 나고 성포를 나고 힘을 나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열정으로 주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 다음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의 열정은요 하나님의 관점에 서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나라를 핍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본질로 돌아오시는 축복이 있으실 수 있도록 추가합니다 네 번째 단어 잠수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아닌 나의 감정과 인정에 의한 열정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열정이 장애물이 됩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지금 억눌림을 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보십시오 이것으로 될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한 민족이 아니야 우주 만물 회복이고 천하 만민 구원이야 오늘 아직도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어떠한 인권과 인정에 대한 이물질들이 너무나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 인권과 인정이에요 인정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 인정이 있으면 한 가지 단순한 예로 인정 때문에 나쁜 것도 옳다고 할 수 있고 옳은 것도 나쁘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인정 때문에 탈북자를 온전한 곳으로 유통을 못 시킨다면 보내주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에요 인정 때문에 내 자녀를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한번 던지지 못한다면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입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는 것은 없으십니까 옛날에 우리 자녀들 한 대 때려서 믿음 지키겠다면 이제는 인정사정 없이 회초리를 아끼지 말아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인정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우리가 세우지 못한다면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인정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열심이 장애물이 되는지 여러분 저는 많은 곳을 다니기 때문에 농촌도 가끔 갈 때가 있습니다 농촌 가면 정말 귀해요 지난번에 어느 농촌교회에 갔는데 여자 전도사님 한 명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열 몇 명이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전사님은요 그냥 뭐 유명한 신학교 나오신 분 아니세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시고 야간신학교 다니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 아이들에게 전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아이들이 10살때 10살짜리 아이부터 시작해서 고3 아이들까지 정말 열심히 듣습니다 그 말씀을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딱 말씀을 마치고 가니까 할머니분들이 우리가 11주 동안 끊임없이 비가 와서 홍수가 나는 관계로 농사를 망쳤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없습니다 하고 정말 조금 그리고 조금밖에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가장 저에게는 은혜가 됐던 건 그냥 고추를 한 보따리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나가 이거 가지고 가세요 잊혀지지 않는 집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참 그런 마음에 예물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요 그런 분들이 정말 아직도 본질 위해서 달려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정 때문에 서울에 있는 교회가 농촌 성교를 한다고 그러죠 우리 농촌을 성기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죠 풍선 불어주는 거 준비하고 물건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고 스키트 준비하고 차량 준비하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동영상 하고 프로젝트도 새로 사왔고 프로젝트를 갖고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아이들 놀아주는 거 준비하고 BBS 준비해서 이제 농촌 성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요 3주면 3주 거기서 BBS 해주고 애들 놀아주고 풍선 불어주고 장난감 주고 같이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서울로 있는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럼 돌아와서 간증합니다 우리 열심히 정말 여러분 후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BBS를 다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교님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영에서 보면요 그 농촌에 있는 아이들은요 그때부터는 여자 전도사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방가라데시에 수십 년 전에 그때 방가라데시가 세계에서 행복지수 1위였었어요 미국은요 그 당시 행복지수 제일 밑에서부터 몇 위였었어요 이혼율도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그때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방가라데시 정말로 정말로 먹고 살 게 없을 그 시대에 행복지수 1위였었어요 그런데 미국 성교사님들이 그걸로 돌아갑니다 불쌍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발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겨줘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기로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발이 없는 사람들은 신발이 없는 상태로 행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질에서 삐껴난 내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요 이 사람들 불행한 거예요 그럼 선교사가 거기까지 가서 뭐하냐 어떠한 본질을 전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내 기준으로 판단한 어떠한 행복의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겨줘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발 없는 사람들은요 그때까지는 신발 없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신발을 신고나 보니까 빨간 신발을 신으면 이제는 파란 신발을 신고 싶고 내 신발이 좋은 줄 아는데 저 신발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적인 상교가 무엇이고 본질적인 크리찬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너무나 할 일은 많은데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자원과 일꾼과 젊음과 기도가 잘못된 것을 유통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이 주님의 온전한 경영 앞으로 돌아오셔서 이제는 나의 것을 내려놓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실 줄 여러분 추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두 가지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생명의 십자가 첫 번째는요 사람의 사람의 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즉 나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주님과 결합하는 것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사람의 일인데 하지만 그거 거기서부터 나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고 그 장애물을 돌파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24절부터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생명의 십자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장애물을 돌파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만 아시고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나를 정말 따르려고든 다른 말로 표현해서 누구든지 나와 정말로 결합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라야만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그냥 아픔이 있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단순한 고난과 아픔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청하는 내가 선택한 고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대가예요 옛날에 십자가를 줬던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를 줬죠? 강도들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강도라 그러면 보통 생각할 때 밤중에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나와서 꼼짝마 하는 그 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는 어떤 강도냐? 번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압박하고 있을 때 그래도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언젠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언젠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겠다 로마 제국을 맞서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게릴라예요 독립군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식량하고 무기 같은 것을 운반을 합니다 유대광야를 지나서 거기는 특별히 강도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실 때 거기서 강도를 만난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식량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길을 갑니다 그래서 유대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가운데 갑자기 독립군들이, 게릴라들이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 굴속에서 나와서 로마 군병들을 습격을 해요 그래서 식량과 무기를 탈취합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로마 제국에 굴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죽어도 내 나라를 너희들에게 굴복시키지 않겠다 하고 탈취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뭐죠? 혁명가들, 독립군들, 강도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로마 제국의 권위에 굴복시키는 형을 내려야 돼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고 나는 한때 로마 제국에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존재이나 결국은 이렇게밖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는 무기력하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뭐십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와 똑같은 십자가예요 어떤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앉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달려계시기로 자진 선택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기 때문에 굴복하신 거예요 우리의 권해주는 십자가와 똑같은 내용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을 받아라 아픔을 받아라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너 정말 나하고 결합하기를 원하니? 네가 정말 나의 마음으로 본질을 살아내기를 원하니? 그러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굴복함으로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즉, 네 나라를 포기해라 네 방법을 포기해라 네 동기를 포기해라 네 감정을 포기해라 그러면 살 수 있어 그러면 본질이 회복될 수 있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면 죄를 짓지 않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도요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죄 이상으로 나의 삶 속에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곳을 다니다면 청년들을 자주 만나요 그럼 청년들이 저에게 왔고 말합니다 보호사님 상담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보호사님 제가 대학생 때 예배를 전공했어요 예배를 전공했다면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전공했어요 그러면 제가 찬양을 전공한 것 같아요 아 네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갑자기 요즘에 중국 선교 이슬람 선교에 제가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찬양을 전공하고 예배를 전공했는데 지금 이슬람 선교와 중국 선교를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제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중국 선교와 제가 이슬람 선교를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예수님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찬양 사역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답은 알아요 그거에 예배자로 살고 싶죠 그럼 정리를 해줍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경영에 수많은 다양한 예배의 형태의 한 가지가 찬양이에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찬양으로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합니다 뭐냐? 최대한 많이 가봤자 중국의 국경선을 중앙아시아로 넘는 순간 소리내서 찬양 못하거든요 그럼 찬양으로 땅까지 간다는 것은요 어떤 추상적인 나의 생각이지 이거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의 형태는 바뀔 수가 있어요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눈뜨고 침묵으로 때로는 베개를 입에다 물고 그런 찬양으로 때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그래서 본질만 있으면요 북한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부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I can be all things for all people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즉 땅끝 보금을 전파한다는 것은요 만능사역자 외에는 못하는 일입니다 어느 환경, 어느 지역, 어느 대상에 있든지 거기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밖에 고백 못하는 한 가지 고백이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요 찬양사역을 내려놔 보십시오 그럼 새로운 영역이 열릴 것입니다 왜냐? 지금은 찬양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굉장히 좁아요 근데 하나님의 경영에 전체적으로 동참한 다음에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하... 하고 근심하고 돌아가요 니코네마 같이 하... 근심하고 돌아가요 근데 너무나 귀한 것은요 그런 분들께서 진짜로 고민하시고 선교주로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셔서 하나님이나 찬양 안 불러도 좋습니다 주님 나라에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갖고 있다고 내놓으라는 이 모든 것 내 은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 필요 없으시다면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돌아가서 정말 묵묵히 그 사람이 나의 나댄 것을 버리고 사역을 하는데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거두세요 근데 나중에 돌려주시는데 그분께서 사역하시는 엄청나게 많은 사역 중에 한 부분으로 찬양도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거 내려놓는 것이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동기, 나의 방법, 나의 감정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다 내려놓으신다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사용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살펴보면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왕권의 회복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 메시아와 하나됨의 결과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즉 이제 내가 굴복을 하고 나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냐 27절부터 28절 마지막으로 두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영광으로 임하신다고 하는데 그 영광을 보게 된다 성경에서 본다는 것은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히 하실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과 결합하라는 뜻이에요 그분에게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분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때 그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는데 거기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갑오우드라는 단어예요 무엇이냐 두 단어에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갑오우드라는 단어는요 영어에 직번역을 하자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Heavy light 그래서 샤카이나 글로리 무엇이냐 주님께서 인지하신 영광이 엄청나게 무거운 빛으로 이 세상에 임하시고 계신 강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영광이라는 단어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무거운 빛과 같이 그 안에 내용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용이 있고 본질이 있고 꽉 차있는 그 무거움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를 갑오우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화스럽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내용이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의 본질이 내 안에 드디어 가득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 정말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원래 있어야 했던 나의 원래 원래 본질로 내가 가득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에 내가 참각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한 평생을 살아도 그때 완전히 채워질 것이지만 이미 그분과 내가 온전히 결합해 산다면 내 삶이 내용으로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모든 일이 다 순조로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내 일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참 희한해요 1년이 지나오고 딱 1년을 마칠 때 뒤를 돌아보니까 뭔가 삶이 가벼워요 어떤 분들은요 영주권 신청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되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뭐 하세요? 그러면 특별히 하는 거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요 그냥 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학교 다니세요? 아니요 지금 그냥 합격 통지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기다려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1년이 지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왠지 모르는 인생에 의미가 있고 무거움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두 사람을요 방에다 건넜습니다 각자 한 방씩 그렇죠? 그러면 이 방은요 완전히 폐쇄된 그냥 한 사람씩 이 방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방에서 각자 한 사람씩 있는데 그냥 그 안에서 뭐 하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것밖에 안 합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1년 후에 1밀리언 다다를 주겠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겪지만 감당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은요 밥 먹고 자면서 밥 먹고 자면서 1밀리언 다다를 버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 관점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의 삶 속에는요 한 사람은 저 내가 뭐하고 사나 한 사람은 의미가 있어요 먹고 자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허락해 주시는 주심과 거두어 가심과 만나기 하심과 이별기 하심과 높이심과 낮추심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정말 통치하신 주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우리가 정말 안다면 기다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가난도 유익해요 죽음도 유익해요 주셔도 감사 거두어 가셔도 감사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날까지 달려가며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삶이에요 뭐냐 의미로 무겁게 내려앉은 삶이요 요동치 않는 신분이요 이미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를 능가한 그러한 존재요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마음껏 열어가시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삶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